블라인드에서 류성준이라는 캐릭터는 실마리를 쫓아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의 소용돌이 자체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류성준이라는 캐릭터가 변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내면의 변화가 이제 또 어떻게 표현적으로도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큰 다른 형사분들, 형사 캐릭터들과는 다른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액션을 많이 했습니다.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번 걸로 또 조금 색다른 액션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맞고 많이 구르고 제가 이렇게 보통 P7이라고 하잖아요. 이렇게 많이 다쳐서 이렇게 P 분장을 하고 있으면 감독님이 그렇게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. 태견이가 구르는 게 너무 행복하다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번 액션도 굉장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잘 소화해내니까 그러셨겠죠, 감독님도. 어떻게 생각하세요, 감독님? 맞으세요? 우리 옥태견 맞다고.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. 지금 살짝 대답하기가 긴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.